안녕하세요 ㅠ 이번에는 마침내 너무 쫄깃쫄깃 입에서 다 먹버맞이 좋아요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저거는 안 먹었지만, 이제는 엉망이로는 그냥 먹었으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라면 새우 치킨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핫도그 저는 오늘 하루에 먹었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